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전 시간에 옵시디안과 카톡을 이용해서 URL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URL이 오픈 카톡방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카톡방이 올라올 때 그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줬었죠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AI 노트에서 URL이 들어올 때 제목을 따로 추출을 못해줬었습니다 제목을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제목을 추출한다고 해도 이 글이 어쩔 때는 기사, 어쩔 때는 블로그, 논문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글의 분류가 되지 않아서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아카이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레퍼런스라든지 분류를 제목상에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노트의 제목, 특수기호가 발생할 때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넘어가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특수기호를 제거해주고 글자만 남기도록 변경을 해줬고요 태그에서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 오류로 해서 숙성이 안 들어가는 그런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그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글 드라이브는 보스 특성상 일주일마다 풀리고 하기 때문에 시놀로지 나스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서 동기화가 풀리지 않고 그냥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계속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가 아닌 시놀로지 나스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시놀로지 나스를 컴포즈 파일에 마운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로컬 드라이브를 연동을 시켜줘서 이 5개를 변경을 해줘서 조금 더 안정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그냥 두지 않고 더 개선을 하면 리팩토링을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NANN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고요 웹북에서 스위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비슷한데 여기쪽에 보시면 다리가 하나 더 생겼죠 Structured Output Passer인데 이 Structured Output Passer를 처음에는 붙여주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를 잘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Output Passer를 이렇게 넣어줘서 Output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과 실제로 Structured Output Passer에 들어간 형태가 맞지 않으면 에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 Structured Output Passer와 지금 그 Output Passer를 맞춰주는 작업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걸 맞춰줄 때는 저는 퍼플레시티한테 이거를 둘 다 던져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기존에는 마크다운만 출력이 됐는데 이제 마크다운과 타이틀과 카테고리가 세 개가 같이 출력이 되면서 이 카테고리를 앞쪽이나 옆쪽 제목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AI 노트를 제거하는 것과 글 분류를 하는 게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시스템 메시지를 보시면 기존의 시스템 메시지 보다 좀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이슨 안에 이렇게 넣어 달라라고 변경을 했고요 마크다운과 타이틀이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해서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태그 쪽에 띄어쓰기 금지 특수기호 금지 이렇게 넣어줬고요 타이틀 쪽도 띄어쓰기 금지 특수기호 금지 그렇게 되니까 이 타이틀과 태그에서 정규 표현식도 쓰지도 않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LLM 자체가 이 시스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URL과 뒤에 규칙들을 이렇게 넣어줘서 인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으로 쭉 잡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익스큐션 쪽에 보시면 기존의 이것들을 고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해주고 고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쪽에 에러가 나는 것들을 먼저 보시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에서 닫은 다음에 여기 Debug in Editor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거를 바로 지금 고친 워크플로우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기 웹북 쪽에 이렇게 보시면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얘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워크플로우로 변경했기 때문에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스크랩 비디오 이렇게 됐죠 더 웨이트 하면서 기다리면서 특히 지금 이제 유튜브 노트까지 왔는데 여기서 스트럭처드 아웃풋이 맞지 않으면 계속 에러가 나는데 이때 이 앞에 것들이 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시스템 메시지를 고쳐주면서 에러 나면 또 조금 고치고 에러 나면 조금 고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돌아갔을 때 이 Get 데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Get 데이터 지금 노드를 열었는데 이게 나오는 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거에서 들어가는 것도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Get 데이터 자체를 클릭한 다음에 P를 누르게 되면 핀셋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건 다 한 다음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났을 때 고친 다음에 다시 실행하고 고친 다음에 다시 실행하고 하셔도 앞에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에러가 났던 워크플로우인데 이제는 제대로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쪽에 보시면 메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받아와서 나노바나나 정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죠 유튜브 노트 쪽에 가셔도 이게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놀로지 스터디 쪽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셰어드 시놀로지 메모 유튜브 노트 해 가지고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도커를 띄운 야물 파일을 연 건데요 밑에 쪽에 서비스 쪽에 가시면은 여기 볼륨 있죠 데이터 셰어드 쪽에 데이터 셰어드만 찾으면 되겠네요 컨트롤 X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데이터 탭 누르면 이렇게 가고요 셰어드 여기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놀로지를 붙여 주는 겁니다 LS 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신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붙였죠 이거는 우븐트 데스크톱이 깔려 있는데 우븐트 데스크톱으로 가서 똑같이 이 시놀로지 드라이브 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 경로를 이동해서 옵시디안이 깔린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 준 거죠 도커 컴포즈로 여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도커 컴포즈의 경로로 똑같이 시놀로지 이후에는 메모에 유튜브 노트잖아요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이걸 연결을 해 준 거고 여기에다가 write file to disk 이렇게 쓰면은 로컬 드라이브로 여기 연동이 되는 겁니다 로컬 드라이브는 지금 마운트가 되어 있는 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시놀로지가 지금 받아지고 있는 이 드라이브로 해서 이게 저장이 되고 그러면 얘는 시놀로지 드라이브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띄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시놀로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된 거잖아요 제 핸드폰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동기화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불편했던 내용들 개선을 하는 것들과 시놀로지 드라이브 연동하는 거 그리고 NADN으로 지금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를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많은 글들이 지금 노트가 들어왔거든요 유튜브 노트가 거의 한 40개 50개 이렇게 넘게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피파이 한번 가보시면요 10일 정도 됐거든요 저는 프리 멤버십 이거 5달러 프리 크레딧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먼슬리 페이드 프리 페이드 유지에이신데 무료 이게 먼슬리 페이 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안 쓰면은 크레딧이 이연되지 않고 없어진다 그리고 이 39달러짜리는 이제 매월 39달러가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다음 요금제로 가면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량을 한번 보면요 지금 5달러 중에서 0.55달러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수준에서는 아무리 이걸 늘려도 한 3달러 쓰기도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딴 거 이용하지 않고 이 에피파이로 그냥 계속 연동하고 그 회의록 같은 것도 이 어피파이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옵시디안의 회의록을 이제 옵시디안으로 저장하는 순간 어피파이로 해서 회의록이 기록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하는 아이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촬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